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 첫 번째 문제 1번 DB 구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DB 구축의 첫 번째는 테이블을 완성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관리와 거래 물품 테이블을 이용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관리 테이블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문제에서 상품 번호와 상품명을 기본키로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 번호와 상품명 두 개를 선택하고 테이블 도구의 디자인에 기본키 클릭하시면 되는데요. 문제에서 다음과 같은 경고창이 나타났을 경우에 수험자 스스로 판단하여 기본키 설정 작업을 완료하시오. 기본키를 설정해주면 되는데 문제에서 경고창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그랬더니 메시지가 표시가 되고요. 문제에서 제시된 오류 메시지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인덱스나 기본키 또는 관계에서 중복된 값을 만들었기 때문에 중복된 값이 있다는 거네요. 그래서 테이블에 요청된 변경 상황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중복된 값을 해결을 하신 다음에 지금 기본키 설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상품 번호와 상품명 필드에 중복값을 검색한 다음에요. 그 검색하는 거를 커리로 만들어요. 동일 상품 커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중복된 데이터를 찾아가지고 마지막 레코드를 좀 변경한 다음 기본키를 설정하라고 문제에 제시가 되어 있네요. 확인 한번 누르도록 하겠고요. 다시 확인 잠시 저장 안 할게요. 기본키 설정하기 위해서 먼저 중복된 데이터를 찾아가지고 변경하는 작업부터 하도록 하겠는데요. 만들기에 가시면요. 커리라고 있고요. 중복된 데이터를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커리 마법사에 가셔서 중복 데이터 검색 커리 마법사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그 다음 현재 작업하실 테이블은요. 관리 테이블에서 중복된 데이터를 좀 찾겠습니다. 관리 테이블 선택하시고 다음 한번 누르시고요. 어떤 필드에 대해서 중복된 데이터를 찾을 거냐면요. 상품 번호와 상품명 필드를 가지고 중복된 데이터가 있는지 좀 찾겠습니다. 다음 누르시고요. 그 다음 여기에서는 특별하게 커리를 사용하여 중복값과 함께 필드를 표시하시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그냥 다음 한번 누르시고요. 커리 이름을 문제에서 동일 상품이라고 커리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동일 상품이라고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디자인 수정하셔도 되고 마침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커리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우리 데이터 시트 보기에 가셨을 때 아 중복된 데이터가 하나가 있네요. 상품 번호 필드 8번이고요. 컨테이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잠시 갈리 테이블을 한번 열어볼게요. 현재는 동일 상품이라는 커리가 실행돼서 중복 데이터가 8번입니다. 라고 확인이 되셨고요. 갈리 테이블을 한번 열어서 확인해 보시면 8번이 2개가 있네요. 컨테이너 2개가 있고요. 문제에서요. 상품 번호 상품명 필드의 중복값을 검색해서 마지막 레코드 아 8번이 2개가 있는데 마지막 레코드를 상품 번호를 9번으로 바꾸래요. 문제에서 9번으로 바꾸고 컨테이너를 철판건제 라고 철판건제 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현재 갈리 테이블에 중복된 내용을 좀 해결하시고요. 저장 한번 하신 다음 갈리 테이블 오른쪽 닫기 그 다음 동일 상품에 대한 커리도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주시고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충복된 데이터에 대해서는 해결을 하셨어요. 그럼 다시 한번 갈리 테이블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에 가셔서요. 문제에서 제시한 상품 번호와 상품명 필드를 가지고요. 기본키를 설정해라. 우리 기본키 한번 눌러주시고 저장 이제 메시지 안 나오네요.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하셨고요. 두 번째 거래 물품 테이블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속성 시트는 필요하실 때 표시하시면 될 것 같아서 닫도록 하겠고요. 거래 물품 테이블에 재고 필드는 재고 필드는 0 이상의 값이 입력되도록 설정하시오. 네 유효성 검사 규칙에 와서요. 입력되는 값은 0 이상 크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거래 물품 테이블에 할인율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소수 자릿수 없는 백분율 형식에 가셔서요. 형식을 백분율로 표시할 건데요. 소수 이하 자릿수는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0이라고 입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 10%를 기본값으로 설정하세요. 기본값을 0.1 이라고 입력합니다. 0.1 다음 거래 물품 테이블에 단종품을 선택하시고요. 기본값을 n으로 입력하시고요. n 입력하시고 그 다음 y와 n2의 문자는 입력될 수 없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에 가셔서요. y 또는 y와 n만 입력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요. or 연산자 이용하시거나 또는 in 연산자 이용해서 y 심표 n이라고 입력하셔도 됩니다. 다음 다섯 번째 거래 물품 테이블에 비고 현재 할인율이 가장 끝에 있죠. 비고 필드명을 추가하고 맨 아래에다가 비고 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데이터 형식을 긴 텍스트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4개의 거래 물품에 대한 테이블 완성하는 작업을 하셨고요. 저장 한번 하시면 유효성 검사 규칙을 작성하셨기 때문에 메시지가 표시가 됩니다. 테스트 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눌러주시고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서 첫 번째 테이블 완성하는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거래처 추가 테이블의 레코드를 거래처 테이블에 추가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만들기에 가셔서요. 만들기에 가셔서 커리 디자인 클릭하신 다음에 거래처 추가 테이블을 선택하시고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세요. 그 다음 거래처 추가 테이블의 레코드를 거래처 추가 테이블에 있는 레코드 이 레코드를 어디에다가 거래처 테이블에다가 추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급업체 번호, 명, 담당자, 전화번호, 도시 답 동일하네요. 동일한 필드이고요. 그러면 추가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거래처 추가에 공급업체 번호, 공급업체명, 담당자, 전화번호, 도시 다 이렇게 모든 필드를 추가하실 건데요. 레코드 추가 시에 공급업체명이 공급업체명이 전자로 끝나는 레코드는 제외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공급업체명에 가서요. 조건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냥 추가하시는 게 아니라 조건을 주겠다라고요. 그 다음 추가 쿼리를 작성하고 처리하고 우선은 조건은 조금 이따 작성하시고요. 쿼리 도구의 디자인에 가셔서요. 우리는 추가를 할 건데 조금 전에 추가하셨던 필드를 어느 테이블에다가 문제에서 거래처 테이블에다가 추가하라고 했으니까 테이블의 이름은 거래처 테이블에 추가하겠습니다. 확인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 여기에 조건을 좀 작성하겠습니다. 레코드 추가 시에 공급업체명이 전자로 끝나는 레코드는 제외시기시오. 이 데이터는 빼겠습니다. 라고 not in 얘네들은 빼겠습니다. 셀렉트 어 공급업체명이 필드명은 공급업체명이 from 어디로부터 거래처 추가 테이블로부터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은 where이고요. 어 거래처 거래처 추가 테이블에 공급업체명에서 전자로 끝나는 레코드입니다. 그러면 전자로 끝난다. 오른쪽에서 두 글자를 공급업체명에서 오른쪽에 두 글자를 추출한 값이요. 혹시 전자입니까? 라고 조건을 주시고요.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는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not in 연산자를 이용해서 전자로 공급업체명의 오른쪽 두 글자를 추출한 값이 전자와 같다면 데이터를 추출해서 걔는 빼겠다. 라고 조건을 작성해 주시고요. 그리고 추가 거래를 작성하여 처리하고 추가 커리명을 저장할까요? 커리명을 저장 버튼 누르셔서요. 전자 제외 추가 라고 이름을 넣어주시고 확인. 그 다음에 실행하라고 그랬어요. 처리하라고 했으니까 실행 한번 하시면 4개 행을 추가했습니다. 라고 표시되고요. 예 한번 누르시고요.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추가 커리까지 작성해 보셨고요. 다음 세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개체에서요. 거래 물품 테이블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합니다. 거래 물품 테이블에서요. 분류 번호를 선택하시고 필드 이름은 분류 번호를 선택하신 다음에 조회 속성 아래쪽에 조회 탭 클릭하신 다음 목록 상자로 설정하시오. 현재는 텍스트 상자로 되어 있는데요. 목록 상자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목록 상자 선택하시고 그 다음 목록 상자 안에다가는요. 물품 분류 테이블에서 아 그럼 테이블이 맞네요. 테이블 커리 되어 있나 확인하시고요. 아래쪽에 횡온본에 오셔서 점점점 작성기 클릭합니다. 물품 분류 테이블에 가서요. 그 다음 추가하시고 오른쪽 닫기 분류 번호 필드를 분류 번호 필드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저장하시고 그 다음에 닫기 한번 눌러주시고요. 네 그러면 목록 상자로 바꾸셨고요. 물품 분류에 가서요. 분류 번호를 가져와서 목록 상자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셨고 현재 작업하는 거래 물품 테이블에 대해서 저장 한번 하신 다음에요. 데이터 시트 보기 한번 하시고 분류 번호를 잠깐 확인해 볼까요. 클릭하시면 이렇게 표시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셔서요. 문제 1번에 DB 구축 세문항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문제 2번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 보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 문제에서는 폼을 완성하는 문제입니다. 폼을 완성하는 문제 작성하기 위해서 왼쪽 개체에 거래 내역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합니다. 그 다음 디자인 보기 클릭하신 다음에요. 첫 번째 이 폼이 이 폼 거래 내역 폼이 거래 물품 테이블의 모든 데이터를 상품명을 기준으로 오름차수로 표시되도록 레코드 원본을 설정하시오. 우선은 거래 내역 폼을 선택하시고 폼 디자인 도구의 디자인 탭에 가시면 속성 시트 클릭하셔서 화면에 표시해 주시고요. 데이터 탭에 가시면 현재 폼의 레코드 원본을 설정하실 수 있는데요. 점점점 작성기를 이용하셔서요. 거래 물품 테이블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거래 물품 테이블에서 모든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별표 넣어주시고 그 다음 상품명을 선택하시고요. 상품명을 기준으로 오름차순으로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정렬해 오셔서 오름차순 선택합니다. 그 다음 저장 한번 하시고 현재 닫기 한번 누르셔서 창은 닫아주시면 데이터 탭에 레코드 원본에 정렬해서 이렇게 모든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두 번째 폼이 화면과 같은 형태로 표시되도록 그러면 형식 탭에 가셔서 기본 보기를 문제에서 연속 폼으로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속 폼 선택하시고요. 다음 세 번째 TXT 상품 번호 본문에 가시면 언바운드 되어 있는 택스 상자가 맞네요. 첫 번째 선택하니까 TXT 상품 번호라고 되어 있고요. 데이터 탭에 가셔서 컨트롤 원본을 상품 번호 두 번째 TXT 상품명은 컨트롤 원본에 오셔서 상품명 그 다음 TXT 분류 번호는 컨트롤 원본에 오셔서 분류 번호 TXT 공급 업체명은 공급 업체명 TXT 단가는 단가 그 다음 TXT 재고는 컨트롤 원본에 오셔서 재고 그 다음 TXT 할인율은 컨트롤 원본에 오셔서 할인율 각각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레코드 탐색 단추와 폼의 구분선이 표시되지 않도록 폼, 가로, 세로, 눈금선이 교차하는 부분을 클릭하셔서 폼을 선택하시고 형식 탭에 오셔서요. 화면에 표시가 된다 안 된다는 건 형식 탭에서 지정하시면 되고요. 물론 모드에서도 지정할 수 있으세요. 형식 탭에서 탐색 단추를 표시하지 않겠다. 현재 이해라고 되어 있네요. 더블 클릭하셔서 아니요. 폼 아래쪽에 첫 번째, 두 번째, 이전 레코드, 다음 레코드 표시할 수 있는 걸 탐색 단추라고 하는데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폼의 구분선도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아니요 선택하시고 다음 다섯 번째입니다. 폼 머리끌에 갔더니 언바운드 되어 있는 텍스 상자 선택하니까 TXT 조회 1이라고 확인이 되시고 시스템에 현재 날짜가 표시될 수 있도록 데이터 탭에 컨트롤 원본에 오셔서 날짜를 표시하겠습니다. 데이트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날짜를 연도, 월, 일 형식으로 형식 탭에 오셔서 연도는 네 자리 빼기 MM 빼기, DD 형식으로요. 연도 네 자리, 월 두 자리, 일 두 자리 형식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문제를 작성하셨고요. 저장 한번 하신 다음에 잠깐 폼 보기 확인해 보시면 현재 이렇게 표시가 되세요. 그림은 좀 아래 2번과 3번을 좀 해결하셨을 때 확인이 되실 것 같고요. 안쪽에 아마 이거를 하이 폼으로 넣는 것 같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보시고 두 번째 문제를 볼까요. 거래처별 상품 폼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본문 영역에다가요. 조금 전에 작업하셨던 폼을 완성하셨던 거래 내역 폼을 하이 폼으로 추가하라고 했습니다. 폼 디자인 도구의 디자인 탭에 가시면 컨트롤 마법사 사용의 선택이 된 상태에서요. 하이 폼 하이 보고서라는 도구를 클릭하시고 본문 영역에다가 드래그를 하십니다. 화면에 우린 폼을 삽입할 겁니다. 기존 폼 사용, 거래 내역 폼을 선택하고 다음 누르시고요. 문제에서 공급 업체명 필드를 기준으로 목록에 딱 이렇게 하나가 표시가 되어 있네요. 공급 업체명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다음 누르시고요. 그 다음 컨트롤의 이름 지금 삽입하는 하이 폼의 이름은 문제에서 거래 내역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거래 내역 입력된 상태에서 마침 눌러주시면 화면과 같이 하이 폼은 삽입이 되셨고 삽입된 그림을 봤을 때요. 거래 내역이라는 네이블이 표시가 되어 있지 않으세요. 제시된 그림을 보았더니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선택하고 지워주는 작업 꼭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저장 한번 할까요? 그 다음 폼 보기에 가셔서 여러분이 작성한 하이 폼이 거래처별 상품 폼 안에 들어가 있는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두 번째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 세 번째 문제입니다. 거래처별 상품 폼 다시 선택할까요? 바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하시고 거래처별 상품 폼에 TXT 공급 업체명 아마 폼 머리끌에 언바운드 되어 있는 텍스 상자 선택하시고요. TXT 공급 업체명에다가 공급 업체명을 입력하고요. 옆에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이 수행되도록 구현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벤트 프로시저를 이용해서 작성하라고 했고요. CMD 조회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벤트 탭에 가셔서 우리는 클릭했을 때 이렇게 작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원클릭에 이벤트 프로시저를 선택하시고 점점점 작성기를 누르십니다. 그래서 CMD 조회를 클릭하면 문제에서 거래 물품 테이블에서요. TXT 공급 업체명에 입력된 공급 업체 정보만 표시되도록 조회되도록 하시오. 레코드 소스 속성을 이용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현재 폼의 미점 그 다음 레코드 소스는 R2, C, O, R, D 소스 S, O까지 쓰면 S소스라고 나오나요? 는 문제에서 제시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만 표시하겠습니다. 라고요. 셀렉트라고 하시고요. 셀렉트 그 다음 거래 물품 테이블에 공급 업체에 대해서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거래 물품 테이블에 이름을 넣으셔도 되고요. 그냥 필드 이름만 넣으셔도 됩니다. 공급 업체명 필드를 가져오겠습니다. 어디로부터 From 테이블에 이름을 입력하시는데 거래 물품 테이블로부터 가져오겠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TXT 공급 업체명에 입력된 데이터가 공급 업체와 같습니까? 공급 업체명과 같습니까?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만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조건을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요. 조건은 외열 뒤에다가 작성합니다. 외열 공급 업체명이 같습니까? TXT 문제에 나와 있는 공급 업체명과 같습니까? 라고 작성을 하시는데요. 이 TXT 공급 업체명은 테이블을 열어서 확인해 보시면 돼요. 거래 물품 테이블을 잠깐 열어보시면요. 이렇게 뭘로 작성이 되어 있어요? 공급 업체명이 문자로 작성이 되어 있으세요. 문자로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문자 처리할 수 있도록 작은 따옴표를 앞에와 뒤에 입력해 주시고요. 또한 TXT 공급 업체명은 입력받는 값이에요. 그래서 M% 연산자를 이용해서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하십니다. 그렇다면 구분 M% 연산자를 앞에와 뒤에 입력하시는데 앞에서 큰 따옴표를 열어주셨고요. 그 다음 작은 따옴표에서 끝났어요. 그렇다면 M% 앞에서 큰 따옴표에 대한 처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에 열었던 큰 따옴표를 닫아주기 위해서 M% 바로 앞에다가 큰 따옴표 닫아주시고요. 다시 끝에 한번 가볼까요? M% 뒤에요. 작은 따옴표를 열려 있는데 큰 따옴표를 열어서 작은 따옴표를 이렇게 묶어 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하시고 나서요. 오른쪽 현재 작업하셨던 창이 무지 크게 표시가 되어 있네요. 창을 좀 작게 해서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고요. 그 다음 현재 정말 조회가 되는지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작업하는 폼을 저장 한번 해보시고요. 공급업체명 우리 문제에서 거래 물품의 회사를 좀 확인할까요? 삼성전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웅제약 금성제가 있고요. 그럼 대웅제약 한번 입력해 볼게요. 폼 보기 상태에 가셔서 대웅제약이라고 넣으시고요. 조회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검색이 되는지 아까 삼성전자도 있었나요? 삼성전자라고 입력하시고 조회하면 삼성전자에 대한 내용이 화면에 표시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 주시고요. 문제 2번에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문제 3번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고서 완성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거래 보고서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합니다. 그 다음 첫 번째 문제입니다. 본문에서요. TXT 순번을 선택하시고 TXT 순번 컨트롤에는 해당 구매 업체 내 일련번호가 표시되도록 데이터 탭에 오셔서요. 일련번호를 매기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요. 데이터 탭에 컨트롤 온번에다가 는 숫자 1로 시작을 해요. 시작은 1로 하지만 2, 3, 4, 5 이렇게 일련번호로 매겨지려면 누적 합계에 오셔서 그룹을 선택하시면 1, 2, 3, 4, 5, 6, 7, 8 그래서 일련번호로 번호를 매길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TXT 판매일입니다. 본문의 TXT 판매일에는 동일한 판매일이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한 번만 표시된다. 같은 날짜가 있다면 위쪽에 한 번만 표시하고 아래쪽은 생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여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형식 탭에서 작업을 하시면 좀 더 찾기 편하실 것 같고요. 아래쪽에 내렸을 때요. 중복 내용 숨기기라는 곳에 현재 아니요 라고 되어 있는데 동일한 내용이 있다면 연속적일 경우는 한 번만 표시하겠다. 중복 내용을 숨기겠습니다. 라고 이해라고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TXT 업체별 판매액계 우리 구매 업체 바닥글에 언바운드 되어 있는 텍스트 상자를 선택하시면 TXT 업체별 판매액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매 업체별로 TXT 판매액의 합계를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판매액에 대한 계산식이 제시가 되어 있네요. 데이터 탭에 오셔서 컨트롤 언번에다가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는 하시고요. 썸이란 함수가 필요합니다. 썸 가로 열고 그 다음 판매액에 대한 합계를 구할 건데 판매액에 대한 계산식이 문제 제시가 되어 있어요. 단가 필드 곱하기 그 다음 판매 수량 필드 곱하기 가로 열고 1 빼기 할인율이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1에 대한 가로 연거에 대해서 닫아 주시고요. 썸에 대한 가로를 또 닫아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로 닫아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네 번째입니다. TXT 판매액 본문 쪽에 가시면 뒤쪽에 TXT 판매액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판매액은 통화로 표시하고 형식 탭에 가셔서 통화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그 다음 소수점 이하는 나타나지 않겠다. 소수 자릿수는 0으로 하시고요.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작업하셨던 TXT 업체별 판매액에도 형식을 통화로 바꾸시고요. 그 다음 소수 자릿수를 0으로 바꾸십니다. 네 그 다음 다섯 번째 문제에서는요. 페이지 바닥글에서 페이지 바닥글에 생성하는 거네요. 페이지 바닥글에 TXT 페이지 정보 컨트롤을 생성하고 그러면 이렇게 아래에다 만드시는데요. 텍스 상자를 만드셔야 되니까 디자인 탭에 가셔서 텍스 상자 선택하시고요. 드래그를 하십니다. 그 다음 왼쪽에 있는 레이블은 필요하지 않으니까 지우시고요. 텍스 상자 선택하시고 모드 탭에 가셔서 문제 보니까 텍스 상자 이름을 TXT 페이지 정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름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데이터 탭에 가셔서 컨트롤 온번에다가요. 전체 페이지를 기준으로 현재 페이지를 표시하도록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는 하시고요. 한글 현재 라는 글자는 직접 입력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큰 따옴표 닫아주시고요. n% 연산자 이용해서 페이지 번호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대가로 묶어서 페이지 다시 n% 문자를 연결하기 위해서 페이지라고 한글을 입력하는데 한 칸 정도 띄우시고 슬래시 한 칸 띄우시고 총 이라는 글자를 또 넣습니다. 다시 큰 따옴표 닫아주시고요. n% 연산자 이용해서 전체 페이지가 필요합니다. s 넣어주시고 n% 연산자 그 다음 문자 페이지를 입력합니다. 문제에 제시된 그림과 같이 현재 페이지, 총 페이지 이런 부분은 문자예요. 그래서 문자 처리하시고 페이지와 전체 페이지는 대가로 묶어서 가져올 수 있도록 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n% 연산자 이용해서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성한 보고서 일단은 저장하시고요. 그 다음 인쇄 미리 보기 가셔서 여러분이 작성하신 보고서의 다섯 문항을 좀 확인하시면 돼요. 첫 번째 순번 123451234 일련번호가 매겨져 있고요. 판매일이 9월 2일이 동일한 데이터는 한 번만 나왔어요. 중복 내용 숨기기 되셨고요. 그 다음 업체별 판매액에 함께 구해져 있어요. 판매가 판매계는 통화의 소수 자릿수 이하는 표시되지 않았고요. 아래쪽에 가시면 현재 1페이지 슬래시 총 몇 페이지라고 표시된 거 다섯 문항이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돼요. 인쇄 미리 보기 닫기 누르시고요. 현재 작업하셨던 보고서 창은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거래 보고서 보고서에 다시 한번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에 가겠습니다. 거래 보고서에 TXT 업체 구분 컨트롤에 대해서 TXT 업체 구분 아 여기 구매 업체 머리끌에 업체 구분의 언바운드가 있었네요. 선택하시고요. TXT 업체 구분에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구현하시오. 그럼 컨트롤 언본에 오셔서요. 구매 업체 필드값이 8도 상사면 문제에서 IIF 연산자 함수 이용하라고 했어요. IIF 바로 여시고 구매 업체가 구매 업체가 같습니까? 문제에 나와 있는 8도 상사와 같습니까? 그렇으면 매입이라고 표시하고요. 그렇지 않으면요. 할인이라고 표시하라고 되어 있어요. 할인이라고 입력하시고 IIF 가로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작성하시고요. 저장 한번 하신 다음에 인쇄 미리 보기 가셔서 업체 구분의 할인 뭐 이렇게 표시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인쇄 미리 보기 닫기 눌러주시고 현재 보고서 창은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 4번 처리 기능 구현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문제가 커리를 작성하시는 문제이네요. 만들기 가시고 커리 디자인 클릭하시고요. 문제에서 거래 물품 테이블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래 물품 테이블 선택하고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십니다. 테이블을 가져오신 다음에는요. 제시된 그림이 있다면 그림을 보시고 필요한 필드를 먼저 추가 먼저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품명 필드 더블 클릭하시고요. 두 번째 재고 필드 더블 클릭하시고요. 세 번째 공급 업체명 필드를 더블 클릭합니다. 문제에서 상품명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오름차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조건을 좀 볼게요. 거래 물품 테이블을 이용해서 분류 번호가 지금 분류 번호 안 가져왔는데 분류 번호는 가져오긴 하지만 화면에는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체크는 해제하시고요. 분류 번호가 101 조건에다가 101 해당한 정보를 재고 현황을 조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하시고 일단은 데이터 시트 보기 클릭하셔서 여러분이 작성한 내용과 제시된 내용을 좀 비교해 보셔서 전체 레코드가 맞는지 데이터가 제시된 순서대로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맞습니다. 이럴 때는 저장 버튼 누르셔서요. 현재 작업한 커리를 101 재고 조회라고요. 커리 이름 입력하시고 저장 그 다음 오른쪽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첫 번째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도 커리를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들기에 가셔서 커리 디자인을 클릭하고요.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하는 커리를 작성하는데 협력사 테이블을 이용하시면 되겠네요. 추가하시고 오른쪽 닫기 그 다음 현재 커리는요. 문제의 그림이 없어요. 어떤 커리냐 업데이트 커리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네요. 커리 도구의 디자인 탭에 가셔서 업데이트 누르시고요. 협력사 테이블에 구매 업체명을 가지고 와서 구매 업체명 필드에 대해서 5주 제약을 5주 제약을 5주 식품으로 아 그럼 음 조건이 조건이 5주 제약을 찾는 거고요. 5주 제약을 찾아서 뭘로 업데이트를 하실 거냐면 5주 식품으로 업데이트를 하는 겁니다. 조건이 5주 제약 그 다음에 업데이트가 5주 식품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실행시키지 말 거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까지만 하시고 저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장 누르셔서요. 커리 이름을 거래처명 변경 이라고만 커리 이름을 거래처명 변경 그리고 문제에서 커리로 작성만 하고 실행시키지 말 거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문제 커리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만들기의 커리 디자인 클릭하셔서요. 9월 거래 내역을 화면처럼 보여주는 커리를 작성하는데 거래 정보 테이블 이용하실 거고요. 거래 물품 테이블 이용하실 겁니다. 두 개의 테이블 가져오신 다음 오른쪽 닫기 누르시고요. 그 다음 이럴 때 제시된 그림이 있다면 그림을 보시고 필드를 가져오시면 돼요. 판매일 첫 번째에 표시되어 있고요. 상품명 표시하시고요. 세 번째 판매 수량 더블 클릭하시고요. 단가 더블 클릭합니다. 4개의 필드를 가져오셨어요. 판매일 상품명 판매 수량 단가로 조회되도록 하시오. 단 9월의 거래 실적 아 9월 그러면 어떤 날짜를 가지고 9월의 조건을 주셔야 될 것 같네요. 판매일을 가지고 월만 추출한 다음 먼스 함수를 통해서 월만 추출한 다음 판매일에 월을 추출한 다음 이 판매일의 내용은 제시된 그림에 없어요. 체크를 해제하시고요. 조건에다가 9월이라고 했으니까 9라고 입력하시면 돼요. 그 다음 상품명별 내림차순 상품명을 가지고 내림차순 하겠습니다. 상품명 내림차순 정렬하고 같은 상품명이 있다면 다음에는 두 번째 옆에 필드의 판매 수량을 가지고 오름차순 하겠습니다. 정렬 순서를 정해주시고요. 이제 작성한 내용을 가지고 데이터 시트 보기에 가셔서 전체 레코드가 4개인가 확인해 보시고요. 제시된 그림과 맞나 확인해 보시고 맞다면 우리는 저장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저장 한번 하시고요. 그 다음 이름을 월별 거래라고 저장하십니다. 월별 거래라고 저장하시고요. 또 하나 단가에 통화기호가 표시되어 있지 않아서요. 우리 단가에 가셔서 형식에서 통화기호가 아닌 표준으로 바꾸시고 소수 이하 자릿수는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형식을 좀 바꿔주시고 저장하신 다음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 아 네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크로스텝 커리를 작성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들기에 가셔서요. 커리 디자인 가시고요. 가져오실 데이터는 거래 정보 테이블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직접 커리 디자인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아니요 버튼 누를게요. 만들기에 가셔서 커리 마법사를 이용하셔서 크로스텝 커리 마법사를 이용하겠습니다. 라고 하셔도 됩니다. 두 가지 중에 편한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크로스텝 커리 마법사를 이용하신다면 첫 번째 거래 정보 테이블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다음 누르시고요. 제시된 그림에 왼쪽에 구매 업체가 있어요. 구매 업체가 행 머리 끌이 되고요. 아 네 선택하고 더블 클릭해서 오른쪽에 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다음 두 번째 열 머리 끌은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날짜를 가지고 판매일을 가지고 이제 분기로 표시하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다음 누르시고요. 우리는 분기로 표시하겠습니다. 다음 누르신 다음에 행과 요리 교체하는 부분에 문제에서 판매 수량의 합계를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판매 수량에 대해서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총계겠죠.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다음 누르시고요. 이따가 좀 수정하실 거니까 디자인 수정 선택하시고 문제에 나와 있는 커리 이름을 Q 언더바 거래 내역 이라고 입력합니다. Q 언더바 거래 내역 이라고 입력하시고 그리고 마침 한번 눌러보시고요. 우선은 좀 수정할 부분이 있는지 잠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시트 보기에 가셨을 때 이렇게 구매업체별 그 다음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연 판매 여기 이 부분 좀 수정할까요. 오셔서 디자인 보기에 가셔서 합계 판매 수량 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연 판매 수량 이라고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전체 레코드가 5개가 맞고요. 구매업체에 맞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장 한번 해주시고요.